오늘 말씀은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도 그 내용을 어느 정도는 아는 유명한 탕자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는 탕자의 비유라는 호칭 속에서 마치도 탕자가 주인공이처럼 느껴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제목을 진정한 주인공이 되어야 하는 아버지 아버지와 두 아들이라고 정해보았습니다 기억 계정에 보면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라고 하고 있고 또 달라스 신학교의 교수이자 신학자인 데로 박 교수님은 용서하시는 아버지의 비유라고 말을 합니다 또 뉴욕 위디머 교회의 팀켈러 목사님은 어떻게 보면 좀 자극적인 그런 주제인데 탕부 하나님, 더 프라리거 갓이라고 두 아들을 위해 자신의 사랑을 탕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이야기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접근들은 이 말씀에 담겨있는 진정한 의미를 놓치지 않기 위한 노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아버지와 두 아들 말씀에 담겨있는 기쁜 뜻을 올바로 이해하려면 성경 고대 시대의 문화와 관습 그리고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 시대의 상속법을 이해하는 데서부터 시작을 해야 합니다 이 당시 유대사회에서는 부모가 자식에게 유산을 물려줄 때 큰아들이 항상 동생들의 두 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동생들이 남은 몫을 가지고 유산을 분배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참 중요합니다 이런 부모의 유산은 항상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 돌아가시고 난 후부터 후에 자식들에게 실질적으로 분배되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혹 부모가 살아계셨을 때 유산 분배가 있었다 할지라도 예를 들어 어느 날 아들하고 들을 권입니다 아버지가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아들에게 너도 이제 장가를 가니까 이 땅을 내가 너에게 줄게 혹은 저기 보이는 저 염소들 저 양들을 내가 너에게 줄게 했다 할지라도 그 부모가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실질적으로 그 재산의 소유권과 처분권 그리고 관할권이 여전히 부모에게 남아있는 것이 그 당시에 보편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식이 부모가 살아있을 때 이런 권한들을 행사하는 것은 그런 것을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 하면 패역한 행위라라고 표현을 했었습니다 더군다나 실질적으로 부모가 유산을 주겠다는 그런 어떤 언질도 없었는데 자식이 먼저 부모한테 와서 내 몫을 달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는 말도 안 되는 요즘 말로 조금 세게 표현을 한다면 호래 자식, 배운 망덕한 자식 아주 개망난이 짓을 죄송합니다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경우들이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보편적으로 볼 수 있었던 그런 모습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있는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와서 자기 몫을 달라고 하고 그런 부분들을 볼 때 21세기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아 당돌하다 아유 못됐구나 아유 나쁜 자식이네 불효 자식이네 라는 정도로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그 이상의 의미가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상의 의미로 사람들이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이런 패역한 자식 소위 배운 망덕한 자식에게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은 말로 혼낸다거나 이 자식아 왜 그래 이 녀석아 그리고 심할 경우에는 더 심한 말로 혼낸다거나 왜 그러니 혹은 욕을 한다거나 또 나아가서는 자녀가 좀 어리다면 맴매, 매를 드는 경우도 있죠 물론 이것도 요즘 사회에서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아주 심할 경우에는 그냥 그 자식과의 인연을 끊겠다 내가 너하고 이제는 너는 내 자식이 아니야 라고 인연을 끊겠다거나 한다거나 아주 하도 심할 때는 자식에게 언포를 놓습니다 내가 내 재산 유산으로 너에게 안 밀려줄 거야 다른 단체나 다른 사람에게 다 주고 죽을 거다 아주 힘센 이야기죠 그래서 드라마에 보면 자식들이 재산을 물려주지 않고 유산에서 다른 사람에게 물려주는 그런 아버지를 보면서 통곡을 하면서 원망을 하는 장면들을 저희가 간혹 보기는 합니다 그런데 성경시대의 아버지들에게는 이런 차원의 조치 이런 차원의 행동보다 더 훨씬 센 막강한 권한이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권한이 그런 권한이 아버지에게 주어졌은 시대였습니다 만약 자식이 불순종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 아버지가 아버지의 기준으로 볼 때 아버지 생각해 볼 때 아버지의 느낌으로 볼 때 이 녀석이 폐역한 자식이다 불순종하는 자식이다 내 말을 안 듣는 자식이다 그렇게 판단을 하게 되면 여러분 부모가 아버지가 그 자식에게 그런 죄의 대가로 그런 모습의 대가로 어디까지 할 수 있었냐면 돌로 쳐 죽일 수 있는 권한까지 있었던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바로 오늘 아버지와 두 아들의 본문에 이 비유의 말씀에 담겨있는 깊이와 무게감을 실어주는 다르게 해주는 그래서 성경시대의 문화와 관습 그리고 배경을 이해하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신명기 21장 18절에서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폐역한 자식에게 부모가 어떤 형벌을 줄 수 있는지가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사람에게 완악하고 폐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노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노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폐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21절입니다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아버지에게 폐역한 자식을 합법적으로 돌로 쳐 죽일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어떤 부모님들은 집에 가서 혹시 인터넷으로 지금 중계를 보고 있는 부모님들 중에 말을 안 듣는 자녀들에게 너는 좋은 시대에 살고 있다 좋은 시대에 태어난 줄 알아라 옛날에 태어났으면 너는 딱 돌에 맞았어 라고 할 분들이 저희 사랑의 교회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본문 말씀에 나오는 둘째 아들의 모습은 단순히 못된 자식, 불효 자식, 배음망덕한 자식 이런 수준을 넘어서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돌로 쳐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죄를 지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돌로 쳐 죽일지니 20절에 나왔던 돌로 쳐 죽일지니 부분에서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돌로 쳐 죽이는 게 부모가 아니라 그 성읍 모든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마을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즉 이런 폐역한 자식이 있는 동네 사람들은 그 자식을 돌로 쳐 죽여야 하는 공동 책임, 공동 권한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도 둘째 아들의 소문을 듣고 소식을 듣고 정황 이야기를 듣고 동네 사람들이 바로 이 당시 사회에서도 옆집에 숟가락이 젓가락이 몇 개 있는지 아는 그런 사회였어요 그런데 동네 사람들이 얘기 듣습니다 어느 집, 부잣집, 김신사 때 둘째 아들이 어떻게 어떻게 해가지고 재산 갖고 나갔다 소문이 돌았습니다 이 둘째 아들 이야기가 단순히 그 사람 집 이야기가 아니라 남의 집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상관할 바가 없는 다른 집 가정사가 아니라 동네의 악을 제거하기 위해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하는 돌로 쳐 죽이는 일을 함께 해야 하는 책임이 부여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문화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문화 속에서 살던 성경시대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둘째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그 사람들의 반응은 의분과 분노 그리고 책임의식에 불탔을 거예요 21세기를 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감히 상상이 안 되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모습, 그런 정성인 거죠 이렇게 둘째는 평소에 치질이 말 안 듣고 제멋대로 사는 것은 둘째치고라도 먼저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재산을 청구했고요 그 재산에 대한 관할권과 처분권을 아버지가 아직도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행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 죄가 살인죄에 버금가는 죄라는 건데 좀 너무한 거 아닌가? 왜 그런가라는 이유,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이유는요, 부모가 죽어야 재산을 물려주고 그 재산을 비로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원칙이 있는 사회 구조 속에서 관할권, 처분권, 이런 모든 그것을 행사한 것은 마치도 무엇과 같으냐면 이런 행동들은 살아있는 부모에게 빨리 죽으라고 하는 것과 같기 때문인 거예요 아버지 보고 빨리 죽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받아들였기 때문에 폐역한 자식, 돌로 쳐 죽일 수도 있다는 거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때 이 둘째 아들이 받아서 탕진한 재산의 비율은 어느 정도였을까요? 큰아들이 보통 3분의 2를 갖습니다 나머지 형제들이 3분의 2를 가지고 나누는데 다른 형제에 대한 이야기가 없는 것을 볼 때 둘째가 3분의 2를 갖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산의 처분권을 달라고 관할권을 달라고 먼저 요청했기 때문에 3분의 1보다는 좀 더 작은 3분의 1, 9분의 3이죠 그런데 9분의 2, 9분의 2 정도를 받을 것이었다 받았을 것이다 라고 유대문학 학자들은 말합니다 이런 특별한 경우 원래 금액보다 먼저 요청했기 때문에 적게 주거나 받는 것 또한 유대의 관습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금액을 실제로 이방 나라에 가서 처분을 할 경우 그 재산 가치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또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비율에 나오는 아버지의 재산 규모가 아주 큰 규모, 적지 않은 규모, 평범한 사람들은 생각지 못하는 그런 규모, 그런 액수였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그런 재산을 둘째에 주고도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좋은 옷을 입히고 동네 잔치를 벌이고 많은 종들을 벌이고 양식이 풍족하다는 말을 하는 것을 보면 참 이 아버지는 대단한 부자였던 것 같습니다 둘째가 가지고 가서 탕진한 액수가 그 재산이 적지 않은 재산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큰 돈을 둘째 아들은 이방 나라에 가서 다 탕진을 하는데 그리고 인생의, 인생의 바닥을 치기 시작합니다 어느 정도까지 내려가는가 하면 15절에 보면 저희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도 배를 채울 수가 없는 자리에까지 갑니다 호압한 처소에서 호압한 옷을 입고 호압한 음식을 먹던 이 둘째 아들이 순식간에 인생의 최악 밑바닥을 친 것입니다 쥐염 열매는요 여러분 사진을 좀 보여드릴게요 팔레스타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열매입니다 고대 문헌에 보면 성전이 무너지던 주후 70년에 이스라엘에서 심각한 기아가 발생하여 쥐염 열매 외에는 먹을 것이 없었다라는 기록이 있을 정도로 빈곤의 상징, 배고플 때 먹는 최후의 음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쥐염 열매, 영어로 캐럭 혹은 로커스트리 메뚜기 나무라고도 부르는데 그래서 학자들은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먹었던 메뚜기가 곤충 메뚜기이기도 하지만 이 쥐염 열매, 로커스트리 열매를 포함한다는 말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이 쥐염 열매를 가지고 세례 요한의 빵이다라는 그런 별명이 있기도 합니다 소위 돼지밥으로 여겨진 이 쥐염 열매는 보통 갈색으로, 이게 이제 갈색 상태에서 익은 거예요 익은 상태에서 한 입 베어물면 처음에는 달콤한 맛이 나는 듯합니다 그리고 꿀맛 같은 그런 날개 있는데 금방 떨고 입안이 텁텁해지는 그런 열매입니다 그리고 이런 맛에 비해서 비타민, 당분, 섬유질이 많은 나름 영양가 있는 그런 열매입니다 팔레스탄 지역에서는 아주 흔하게 가난한 사람들의 양식 혹은 짐승 사료로 쓰여졌고 보통 사람들이 굳이 먹으려고 하지는 않는 그런 열매였습니다 이런 열매를 둘째 아들은 이조차 배불리 먹을 수 없는 자리에까지 잃은 것입니다 얼마나 인생의 밑바닥을 쳤는가를 말해주는 대목입니다 이런 열매도 배불리 못 먹는 것도 비참한데 또 다른 문제는 유대인들이 가장 혐오하는 짐승이 돼지인데 이 돼지와 함께 동거하는 자리까지 갔다는 것입니다 배도 고픈데 돼지와 동거를 해요 탈모드에 보면요 돼지를 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그런 기록이 되어 있을 정도로 유대인들은 돼지를 혐오합니다 이런 돼지를 치는 자리에 둘째 아들이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돼지보다 근데 더 혐오한 것이 있습니다 돼지보다 더 혐오한 것 뭐냐면 이방인들이에요 그 당시 돼지는 누가 키웠을까요? 당연히 이방인들이죠 이 말은 이 둘째 아들은 재산을 다 탕진하고 유대인들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까지 말하는 돼지 치는 일을 했는데 그걸 하면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조차도 배불리 못 먹는 처지에까지 다다랐는데 그보다도 더 비참한 것은 돼지보다도 더 경멸의 대상인 돼지 치는 일을 하며 먹고 사는 이방인들의 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정식종도 아니에요 돼지와 함께 자고 먹는 돼지가 먹는 것을 먹어야만 하는 종들 중에도 가장 밑바닥에 있는 종 정말 인생의 최악 최 밑바닥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황상 문화상으로 또 하나 이렇게 좀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이 둘째 아들의 처지가 어떤 처지였는가를 보여주는 대목 중에 또 하나는 여러분 이 당시 유대인들은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해서 로마 제국 전역에 소아시아, 아가야, 마게도냐, 바벨론, 알렉산드리아, 애국 이런데 100만여 명의 유대인들이 총 한 400여만 명의 유대인들이 흩어져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 살던 시대였습니다 요세프스에 보면 거기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퍼져 살던 유대인들이 같은 유대인들의 어려움이 보일 때, 처했을 때 그 사람들에게는 어떤 문화가 있었냐면 꼭 도와줘야 한다라는 동족 책임감을 갖고 있는 민족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은 이방 나라에서 다른 유대인들에게 그 어떤 도움도 못 받고 혐오의 대상, 이방인들의 돼지칙이 종이 되어서 하루하루를 배고픔 속에서 연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동족들에게조차도 무시당하고 버려진 피폐하고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삶의 가장 밑바닥 최고로 비참한 고통의 자리 인생에 더 이상 갈 곳이 없어 보이는 그 밑바닥에서 그 밑바닥에 잃은 어느 날 바로 그 어느 날 더 이상 돌아볼, 더 이상 보여지지 않는 희망 더 이상 밝은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 최악의, 최 밑바닥에 처해 있는 그 어느 날 어느 날 스스로 돌이켜 돌아가는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17절에 나오는 이에 스스로 돌이켜 한국말 번역이 약간 오해의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17절에 스스로 돌이켜는 자기가 자기 힘으로 스스로 돌이켜 자기 힘으로 무엇을 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에이스 헤아우톤 데 엘소온이라는 이 헬라어에는 그냥 순서대로 번역을 하면 to himself however having come 말이 안 되죠? 이에 스스로 보면 when he came to himself when he came to himself 히브리어나 아람어로 회계를 말할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왔다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았다 자기를 비로소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는 깨달음을 갖게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자식으로서 부모에게 패역한 죄를 짓고 삶의 최악, 최 밑바닥에 목숨을 연명하기 위해 비참한 하루, 하루를 방황과 고통 속에서 보내던 어느 날 바로 그 어느 날 그 어느 날 그 날이 온 것입니다 그동안의 모든 삶을 청산하고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야겠다는 아버지의 품으로 아버지가 있는 집으로 돌아가야겠다는 돌, 이, 켜의 날이 은혜의 날이 온 것입니다 성령의 도움으로 요즘 단임 목사님의 스가리아 말씀처럼 회복을 위해 돌아가겠다는 마음이 든 것입니다 배고파서, 서러워서 그 이유가 무엇이든 여러분 정황적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이유가 무엇이든 하나님께로 돌아가겠다는 마음이 들은 그 순간은 성령의 역사이요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잃어버렸던 아들을, 자녀를, 영혼을 되찾는 기쁨의 순간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15장에 세 개의 비유가 나옵니다 우리 11절부터 읽었는데 앞부분에 보면 비유들이 또 나오는데 그 첫 번째 목자가 100마리 양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린 잃어버린 양을 찾는 비유가 나오고요 그 두 번째로는 신부의 기중한 혼수품인 드라크마 10개 중에 하나를 잃어서 그것을 찾는 드라크마 비유가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오늘 비유가 바로 잃었던 아들을 찾는 비유가 나오는 거예요 모두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잃어버렸던 것을 찾는 주인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기쁨입니다 잃어버린 양 이야기를 하시다가 갑자기 7절에서 죄인이 한 사람이 회개하는 데 있어서의 기쁨을 말씀하시고요 잃어버린 드라크마 이야기를 하시다가 다시 10절에서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할 때의 하나님의 사자의 기쁨을 말씀하십니다 양과 드라크마는 그들의 주인을 찾지 않은 것이 분명해요 확실하게 나와 있어요 양은 목자가 찾았고요 드라크마는 여자가 찾았는데 이것은 모든 회개는 돌아오는 역사는 돌아가는 은혜는 그 자체마저 그 돌아가는 것마저 찾아주는 것마저 결국 자신이 아는 성령의 도심과 예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둘째 아들도 오늘 스스로 돌이켜가 우리가 느껴지는 그 스스로 돌이켜가 아니라 Ace, Healton, de Elson의 포인트는 그 포인트는 자기 힘으로 돌이켰다는 것이 아니라 When he came to himself 정신을 차렸을 때 영적으로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 깨달을 때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의 품을 사모하는 마음이 생겼을 때 라는 의미가 담겨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시 돌아오는 이뤘던 둘째 아들을 맞이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유대사회에서 유대사회에서 이것도 문화 관습입니다 어른이 경박하게 뛰는 것은 아주 천박한 일입니다 이거 웃음거리예요 조롱받을 만한 일이에요 마치도 조선시대 때 갓 쓰고 갓 쓴 양반이 도포를 지금 위로 잡고 뛰는 것과 그런 비슷한 정서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아들을 확인하자마자 뛵니다 왜 아버지는 이런 사회적인 수치를 감수하면서 아들에게 뛰어갔을까요? 단순히 반가워서 예 뭐 집 나갔던 아들 돌아오니까 오랫동안 못 봤으니까 빨리 보고 싶어서 그래서 뛰어갔을까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지금 듣고 있는 예수님께서 아까 그 세 가지 비유와 이 모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대상이 지금 바리세인하고 석유관들입니다 바리세인과 석유관들이 아주 귀를 그냥 쪼끈 열고 지금 집중해서 듣고 있어요 이 포인트에서 아들이 오는데 아버지가 뛰어가는 아들이 돌아오는 아들이 이 마을에 사는 고향으로 돌아오는 장면에서 이 바리세인과 석유관들이 어떤 스토리의 전개를 기대했을까요? 어떤 상황을 이 바리세인들과 석유관들은 기대했을까요? 여러분 바리세인과 석유관들은 율법과 전통을 생명보다도 더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아마도 그 아들이 동네에 들어오자마자 이 사람들의 상상은요 동네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는 것을 죽는 아들을 상상했을 거예요 그런 이런 모습이 이 당시에 이 당시에는 그런 모습이 마땅히 나타났어야 하는 그런 패혁한 자식이었다는 거예요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동네 사람들은 그런 죄악을 여러분 동네 사람들이 돌로 쳐 죽여요 동네 사람들이요 그런 책임과 공동 책임과 권한이 주어졌어요 아들 들어옵니다 아들이 온다는 소식 아! 누구네 집 둘째 아들 돌아오는데 아 그래? 그 녀석이 돌아와? 나갑니다 나가야죠 책임이 있는데 권한이 있는데 그 죄악을 막을 해서 제거해야죠 그래서 공동 책임 권한 권한을 그것을 발휘해야죠 그래서 돌려쳐 죽여야 되는 거예요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사회적인 망신을 감수하면서 달려간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둘째가 단순히 반가워서 뛰어가는 차원을 넘어 너무나 보고 싶어서 그동안 오랫동안 못 봐서 보고 싶은 아들을 빨리 안아보려고 뛰어가는 차원을 넘어 혹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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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아들이 돌아오다가 동네 사람들이 돌을 던질까봐 혹여나 둘째 아들 내 아들이 떠났던 내 아들이 돌아올 때 동네 사람들이 나보다 먼저 나아가서 돌로 쳐 죽일까봐 돌에 맞아 다칠까봐 죽을까봐 모든 것을 제쳐놓고 모든 것을 감수하면서 돌아오는 아들을 향하여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간 것입니다 돌아오는 아들을 맞이하는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보자마자 좋은 옷을 입힙니다 손에 가락지를 끼웁니다 발에 신을 신깁니다 아버지의 용서를 공표합니다 더 이상 죽어마땅한 패혁한 죄인이 아닌 내 아들 내 아들로서 신분 상승을 공표하는 것입니다 돌로 쳐 죽임을 받았어야 하는 죄의 결과에 대해서 아버지로서 그것을 결정해야 하는 아버지로서 인뮤네티 면책 면제 그 용서를 선포한 것입니다 회복을 공표한 것입니다 아버지는 다른 일을 보시다가 바쁘니까 우연히 저길 돌아봤더니 아들이 오네 발견하고 뛰어간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는 일을 하다가 한 번 쳐다보고 다른 일 하다가 또 쳐다보고 그러다가 아들이 온 것을 보고 뛰어간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나간 그 순간부터 단 한 번도 아들에게 시야를 띄지 않고 한 번도 눈을 떼지 않고 소식을 들으며 관찰하며 그때가 돌이켜 돌아오기를 그때가 되어 돌아오기를 애타게 매일 매일 매 순간 순간 순간을 기다리신 겁니다 바로 하나님을 떠난 자녀를 백성들을 애타게 한 마음으로 애타는 마음으로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세리와 죄인을 품으시는 패역한 죄인이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품으시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순간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너무나 큰 패역한 죄를 졌는데 행여나 다칠세라 너무나 큰 용서받지 못할 죄를 졌는데 행여나 돌에 맞을세라 달려 나와 안아주시며 자녀로 용서함을 받은 내 아들이다 용서함을 받은 내 딸이다 라고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렇게 둘째 아들이 밖에서 돌아온 탕자였다면 또 다른 모습의 탕자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바로 안에 있는 큰 아들입니다 첫째 아들은 아버지를 버리고 떠난 나쁜 아들 막난의 아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나 모범적인 모습을 보이는 안에 있는 아들입니다 안에 있는 아들입니다 근사해 보이는 아들이에요 그런데 밖에 있지 않고 안에 있으면서도 밖을 헤매고 다녔던 아들보다 어쩌면 더 패역한 모습을 이 큰 아들은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의 패역함에 또 다른 모형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첫째 아들은 둘째 아들과 확인이 달라 보입니다 성실합니다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을 소람 없이 감당합니다 밭에 나가서 열심히 일합니다 여러 해 여러분 여러 해 오랫동안 꾸준히 일합니다 장마가 왔을 때도 기근이 있었을 때도 집안이 어려움이 닥쳐졌을 때도 누가 뭐 아팠을 때도 하여튼 이 첫 아들은 꾸준히 변함없이 자리를 지키며 봉사합니다 헌신합니다 삶의 흐트러짐이 없어 보입니다 항상 꾸준히 그 자리에 있어서 할 일을 합니다 아니 적어도 그렇게 살고 있다고 살았다고 첫째 아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 말씀인가 하냐면요 여러분 나는 그렇게 살고 있어 라고 첫째 아들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사실 이런 첫째 아들의 주장에 대해 아버지는 부인도 안 하지만 또 인정도 안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런 모범적이고 많은 헌신을 하며 산 첫째 아들의 모습 속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과 행동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헌신 봉사 성실함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둘째 아들에게 하는 것을 보고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나 여러분 아버지에게 화를 냅니다 노하였습니다 아버지가 있는 집에 안 들어간답니다 돌아가지 않겠답니다 돌아가지 않겠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오메 여러분 이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오메 자기 동생이 아니에요 지금 아우가 오메 아니에요 여러분 아버지의 아들이 돌아오메 라고 하면서 뭐 하다가 돌아왔는지 이 둘째가 뭐 하다가 돌아왔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정제를 합니다 제대로 합니다 그러면서 왜 내게는 이 아들에게 하는 것처럼 해주지 않냐고 원망의 울분을 토합니다 한마디로 돌로 쳐 죽여야 되는데 걔는 저기 들어올 때 돌로 쳐 죽였어야 되는데 죽었어야 되는데 왜 지금 여기 있느냐 왜 받아주고 집안의 아들로서 신분을 회복시켜주고 극진한 대우를 하고 있느냐 난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 당시는 이 가부장적인 사회라고 그랬죠 이런 사회 속에서 아버지에게 그런 사회 구조 속에서 지금 아들이 대드는 거예요 엄청난 반항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아버지를 위해서 헌신한 게 얼마나 많은데 아버지를 위해서 봉사한 게 얼마나 많은데 그건 왜 인정해 주지 않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왜 나에게는 주지 않고 자격도 없는 저 망나니 같은 아버지의 아들에게는 다 퍼주고 있느냐 지금 대들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한테요 어느 심리학자가 이 첫째 아들에 대해 이런 분석을 했습니다 이 마다들은 특권, 우월, 권위의식을 가지고 동생을 신랄하게 비난하면서 속으로 동생의 삶을 부러워했는지도 모른다 글쎄 뭐 부러워했는지까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한 가지 확실한 건 특권, 우월, 권위의식은 확실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25절에 보면 마다들이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밭에 있다가 집에 돌아옵니다 이런 거 보면 좀 상징적이긴 하지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돌아오는 것도 여러분 좀 제대로 돌아와야 되는 것 같아요 안 그러면요 돌아오는 게 이게 또 화가 되네요 특권의식, 우월의식, 권위주의를 그대로 가지고 옛날 것, 사회에서 했던 그런 것들 내 경력, 내 노하우 그대로 가지고 돌아오면 자신에게도 화가 되지만 좋은 잔치에 죄를 뿌려요 물론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것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공동체는요 이 잔치에 참석한 사람들은요 영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돌아와도 잘 돌아와야 합니다 철저한 회개와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돌아와야 합니다 겸손함 가운데 돌아와야 합니다 옛것을 완전히 비우고 돌아와야 합니다 권위의식을 버리고 돌아와야 합니다 안 그러면 충성을 한다고 열심히 하는데 공동체에 오히려 폐를 끼치는 잔치를 망치는 잘못된 충성, 잘못된 헌신을 한다는 거예요 잔치를 망쳐요 참 아까 안타까운 것이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남은 재산이 둘째 아들에게 이미 다 줬잖아요 그럼 나머지가 다 자기 것이라는 걸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았죠 다 나 자기 건데 첫째 아들이 그걸 몰랐을까요? 그 똑똑한 아들이? 다 알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맏아들은요 첫째 아들은요 나중에 받을 재산보다는 나중에 받을 상급보다는 지금 현재 내가 받지 못하는 것 지금 현재 내가 누리지 못하는 것에 더 큰 불만을 갖고 있다는 것이에요 물론 나중에 아버지가 또 자기 재산을 떼가지고 둘째에게 또 줄까봐 그래서 열을 더 내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지금 현재 내가 받지 못하는 것 내가 누리지 못하는 것 인정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불만을 토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 찾아온 바리세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인 거예요 이런 첫째 아들에게 아버지는 작은 아들을 맞이하러 나온 것처럼 똑같이 문 밖에 큰 아들을 데리러 나옵니다 또 나오세요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권한대 이 단어는요 파라칼레이, begged, 구글했다 그런 의미가 있는 파라클레토스와 같은 뿌리의 단어인데요 초청하다, 위로하다, an advocate, comforter, intercessor, 보혜사, 성령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권한대 예수님께서는 여기에서 성령님을 가리키는 상징하는 초청하다, 위로하다 파라클레토스 단어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성령의 초청을 이 큰 아들에게 하는 거예요 지금 아버지가 반항하고 있는 대둘고 있는 그 큰 아들을 잃어버린 둘째를 찾는 기쁨을 나누는 잔치로 잔치로, 잔치로 그 초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초청, 성령의 위로 초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돌로 쳐 죽임을 당해 마땅한 둘째도 자기와 자기 교만에 취해서 아버지에게 대둘고 섭섭병을 호소하고 있는 첫째도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품으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둘째 아들의 모습도 있고요 또 우리에게는 첫째 아들의 모습도 있습니다 죽을 죄를 죽고 멀리 갔다가 돌아오는 둘째 아들의 모습 안에 있으면서 너무 성실해 보이는데 성실하고 충성되게 모든 것을 잘하고 있는 듯해 보이는데 정작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첫째 아들의 모습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상대적으로 11절부터 32절까지 이 둘째 아들에 대한 비중이 첫째 아들에 대한 비중보다 많은 듯해 보여요 그러나 그 메시지의 무게감은 절대 가볍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둘째 아들은요 돌아왔어요 돌아왔다고 여기 나와 있어요 그런데 첫째 아들은요 끝까지 돌아왔다는 집에 들어왔다는 그 잔치에 참여했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모든 것을 잘하고 있는데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올바로 헤아리지 못하는 성도들에 대한 우리들에 대한 경고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는 아버지를 떠나고 아내이 있는 듯 잘하는 듯 보이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걸까요? 왜 반항을 하는 걸까요? 왜 떠나는 걸까요? 제가 초대교회에 대한 그런 강의를 좀 준비하면서 우연히 찾은 자료입니다 폼페이 로마의 폼페이 도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기원 후 79년 8월에 이탈리아의 폼페이의 그 근처에 있는 배수비아 화산이 폭발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기록이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엄청난 폭발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용암을 내뿜으면서 거대한 용암과 함께 무수한 화산재 돌들로 인해서 그토록 화려했고 그리고 그토록 웅장했던 폼페이라는 그 시 전체가 완전히 폐허가 되어버렸습니다 도시 하나가 완전히 없어진 거예요 이로 인해 2천 명의 주민이 사망했다는 기록이 있고요 2, 3미터 두께의 화산역과 화산재가 시가지를 덮어서 이 폼페이 역사 속에서 이 폼페이는 묻혀버렸습니다 인구를 2만에서 5만 정도 추정하는 그런 고대 큰 도시가 순식간에 사라진 거예요 후에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거쳐서 고고학자들이 이 폼페이 시가지를 발굴하기 시작했는데 발굴하면서 순간순간 폭발 당시에 생생한 장면을 볼 수 있는 그런 유족들이, 그런 모형들이, 모습들이 그 화산재에 굳어진 그런 모습 가운데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1748년 발굴자들의 가슴을 뭉클하게 하는 모습이 하나 발굴되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폼페이 성의 문을 지키는 보초병입니다 그 병사는 그 도시의 성문 앞에서 무기를 손에 들고 부동 자세를 한 채 그대로 죽은 모습으로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영국 런던 워컴 미술관에 가면 충성이라는 제목의 그림 하나가 걸려 있습니다 에드워드 포트너라는 화가가 그린 그림인데 배수비아 화산이 폭발하면서 폼페이 도시 전체가 용암과 화산재에 완전히 묻혀버린 그 광경을 상상해서 그린 그림입니다 미술관 관계자가 그 그림을 설명할 때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에서 화산재와 불이 눈송이 같이 폼페이 성 안에 쏟아져 내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 살기 위해 성문 밖으로 밀려나가기에 온통 아수라장이 되어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성문을 지키는 군인 한 사람이 성문 곁에 서서 전혀 동요 없이 보초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 그림의 주인공입니다 이 사람은 로마 군인으로서 조금 더 흔들림 없이 자신에게 부여된 보초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그냥 그렇게 서서 죽음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의 제목을 충성이라고 정했습니다 우리는요 이런 사람을 미련하다고 얘기합니다 바보라고 얘기합니다 꽉 막혔다 융통성 없다 아니 자기 가족은 가족을 책임지지 못하는 무책임한 사람이다 한심한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지혜가 필요하고 또 뱀과 같은 지혜가 필요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융통성이 필요하고요 판단력이 필요하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명 앞에서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에 있어서는 이런 꽉 막힌 용암이 몰려오고 있는 그 순간에도 그 누군가 철수하라 그 자리를 떠나라라는 말을 명령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맡겨주신 내가 감당해야 된 그 사명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그 묵직함, 그 미련함 그 융통성 없는 충성심이 나라를 만드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고요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명에 대한 우직함이 필요합니다 내 것 챙기지 않는 충성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아버지 곁을 왜 떠납니까? 아버지 곁에 안에 있으면서도 왜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합니까? 왜 아버지에게 폐역한 모습을 더 심한 폐역한 모습을 우리가 안에서 갖고 있습니까? 내 것 챙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 것 챙기고 있는 거예요 내 것을 유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안에 있으면서도 밖에 있는 것이고 잘 있다가도 바깥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내 것을 챙기기 전에 우직하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저의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저희에게 내 몫을 달라는 죽어마땅한 폐역한 아들의 모습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감수하며 아직도 거리가 먼데 우리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와 주셔서 안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스스로 돌이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에서 내 것을 챙기기 위해 어떤 위장된 성실 위장된 순종을 하고 있는 모습이 있다면 이 또한 스스로 돌이켜 자신을 돌아보아 깨닫게 하시고 진정으로 회귀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것을 챙기지 않는 우직한 충성을 하게 하시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공유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 민족을 이 시대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이 모든 상황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